그 메이플은 200제 강한데 그 감스트림이 하실거에요. 제가 안합니다. 감스트림꺼 피파는 제가 할거고 그 제가 제물 받칠테니까 눌러주기마세요. 제가 밥상 잘려드릴게요. 제물 그거는 너무 잘해가지고. 굴리트는 절대 안해주실거에요. 근데 굴리트는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 얘기할게. 감스트림이 당연히 안왔지만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아니 굴리트 안할거에요. 굴리트는 굴리트 파이칼을 국한하는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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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간다고 했을 경우에 터지잖아. 내가 봤을때 모든 피파카페 이런 자유계심은 다 터질거 같아. 글자 개새끼라고 진짜. 난 그런거 보고싶지 않다. 아니 아니 아니. 글자님이 요구하는게 아니라 감스트 그렇게 지랄하더니 속 시원하다. 이러고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욕 하나도 없어. 욕은 아 진짜 극소수. 한 3명? 그래서 내가 와서 한 3만명 중에 2만 9천명 이상이 다 아우 속 시원하다. 잘됐다. 잘됐네요. 그 새끼 깝치던가. 요렇게 나와요. 그럼 박정우씨도 박수수 칠까요? 박정우는 이제 불안해 하겠죠. 아우 큰일인데. 저거 가면 안되는데. 큰주주가 나올거 같은데. 야 호돈신 금카부 쳐줘. 요렇게 나와요. 박정우씨.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아레스를 가면은. 수아레스 가면 이제 하나 더 갈 수 있지. 그럼 슈케르까지 3개를 금카도전 갈 수 있으니까. 야 그럼 확률적으로는 그걸 띄웠을 때 쓸거에요? 써요. 당연히 써야지. 당연히 쓸 수 있는거야 지금 구단주에서? 그렇죠. 구단에서? 네. 그러면 확률상 3개가 낫지 않아 여러분들? 한 번에 가는 것보다 3개를 금카로 가는게 낫지 않나요? 비에라의 욕하가 있다는데. 비에라. 아 비에라 욕하? 욕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방송 전에. 시청자한테 나 X 되는걸 좋아해. 진짜로. 그럼 X 되는걸 해야죠. 아니 이거 6할 왜 갑니까? 예? 아. 아니 기존에 있었던걸 왜 자꾸 터뜨리려고 그래. 아우 씨. 아 이거 6할을 가면 저건 얼마가 되요? 그 EP가? 값어치가? 값어치가 엄청 비싸지죠.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값어치가 엄청. 근데 여러분들 가고 싶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답 좀 오잖아요. 그럼 하고싶은거 사줘요 그냥. 이게. 어우. 어 잠금 풀려. 잠금 안되어있네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뭐냐면. 어 잠금 바로 풀려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안잠져 있는거죠?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안갔어. 아니 이제 안잠갔어. 야 이거 없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잠을 수 없었잖아요. 와 나한테 이것도. 아니 굴렛지를. 철군님. 그걸 인정하는데 이정도는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방송에서. 아니 이것도 엄청 강한거. 3백만원 짓어. 제가 할거는 4백만원 넘어요. 자 자. 내가 왜 더 손해냐. 자.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다시 회수할지. 나는 회수를 못해. 나는 그래픽 쪼가리에 돈을 던지는거야. 어차피 우리 터지면 그래픽 쪼가리에 돈을 던지는거에요. 아 그래요? 네. 하하하. 우리도 터지면 우리도. 원래 그런거 아니고 우리가 이 게임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스와레스 가요. 오케이. 스와레스. 스와레스는 뭐. 자 그 다음에. 7,5로. 7,6? 7,5가 날거 같은데. 7,5가 낫겠죠 여러분들. 예. 7,5가 낫겠죠. 7 카드랑 5 카드? 이게 그니까. 7,7 이러면 확률이 더 높고. 7,6 그럼 확률이 조금 더 괜찮고. 7,5도 확률이 괜찮고. 7,1 이런거 다 터져버리고. 그게 뭔 상황이야. 7,6, 7,7, 7,5 다 조금 괜찮으면 다 뭐가 좋은거에요? 7,7이 제일 좋은거고. 7,7이 제일 좋은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7,6이 좀 괜찮은거고. 오케이. 그러면 편하신데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야. 뭐 레만도 있다고 하는데. 레만은 내가 필요가 없는데. 어. 아 스타미 이거 가지고 있는건데. 이거는 근데 이제 건들면 안되는거에요. 이거는. 아 이거 건들면 안돼요? 네. 이거 뭔데요 이거는? 얼마짜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잠깐만. 이게 1600억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다 지금 맞춰져 있는거라서. 아 이게 세트로? 네. 그럼 나한테 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네. 갖고있는것 중에서. 그래서 살려고 했던거군요. 아 스타미 갈까요 그럼? 진짜로? 네. 가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갈까요 그럼? 아 이거는. 아니 스타미 갈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스타미 갈까요 그러면? 근데 이미 지금 있는 2필. 2필에 300만 주고 했으니까. 네. 어. 아니 스타미 뭐 가장. 가도 돼요 그러면. 아니 이거 내가 터트리면은. 예. 이거 못하겠어. 아니 왜왜왜. 가도 돼 스타미 가도 돼. 아니 뭐 혼나시면 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 참 그러면 잠깐만. 수아레즈를. 일단은 수아레즈를. 무조건. 돈이 안돼요. 돈이 안된다고 아이들 하지 말아요. 돈이 안된다고 하지 말아요. 스타미는. 잠깐만 일단 7,5로 가고. 누가 사버렸어 지금. 이렇게 가고. 그럼 수아레즈를 가는걸로? 아니 근데. 돈 만들면 만들 수 있을거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너무. 말이다가 그래도 쪼가리에요. 지금 이거 이러면 박정문씨가 웃고 있단 말이야. 저희가. 적당히 해야 되는거 아닌가 있습니까? 잠깐만. 예. 아냐아냐. 잠깐만.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제가 봤을때. 스탑을. 이제 좀 알겠다. 스탑을 가라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몇몇의 애들. 그 자유게시판에서. 그. 가믄스 개새끼. 나대다 잘됐다. 이런 느낌. 그런 분들이네. 아니 근데 지금. 다 모든 사람이 원해가지고. 아니 좀 하지마라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혼자 또 하라면서. 하고싶죠 저는. 예.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없으면 안되는 아이템이면. 안하는게 맞긴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내 팀에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 아니 근데 오늘 방송상. 나는 해도 돼 진짜로. 하지 말자구요? 어구마. 안하면 나야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른거 뭐갈까요? 대신 다른거 띄우면 좋은거죠. 일단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수아레스 이런거 띄워도. 스탑급으로 될 수 있는거죠. 아니. 2천억짜리니까 수아레스. 아 그래요? 띄움이 2천억? 스탑보다 더 비싸. 원래 금카가 더 잘 안되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2천억 띄우면은. 그때 스탑을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리적을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야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거 할게요. 레만. 네. 레만 할게요. 3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치아리스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렇지 이빨 물어 뜯어가지고. 치아리스요. 이거 하고싶어요. 자 일단은 그럼 레만까지 해가지고. 아 근데. 아 레만은. 내가 좀 안쓰는거라서. 야 마빠가 또 좀. 볼만한거 없냐? 또 할만한거. 아 사네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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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확실한거 사네티 이거 유튜브 얼마에요? 이것도 비싸죠. 오케이. 근데 이 피빵은 다 비싸. 다. 다 이거 내가 잠깐 잠깐 강화하는 것들이. 다 비싼 것들. 자 일단 제물도 좀 크게 크게 가버리고. 김태형 일단은. 김태형 6일. 그 다음에. 어. 디마리아. 디마리아 6일. 그 다음에. 페르난데스 6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줄게. 지금 감스트림이 방송에서는 표정은 되게. 평화로운데. 옆에서 봤을땐 진짜 존나 급해. 지금. 시청 나가기 전에 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생각이 지금 미쳐질 수 없기 때문에. 여보세요 좀 이해 좀 해줘라 진짜. 아. 자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가자. 됐어. 자 이제 한번 제대로 가보자. 자 됐어. 자 갑시다. 자아. 정신이 없어.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추정하시분들. 추정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구요. 일단 이거 제물인거죠? 네. 같이 싹싹 제물입니다. 싹싹 제물이에요. 예 싹싹 제물입니다. 음. 아니 오사가 왜요? 오사가 왜요? 아니 오사가 왜요? 아니 왜왜왜왜. 어. 육카를 왜 가냐는데 육하. 아니 육하도 큰거야. 육카를 가면 칠카를 가면 되지. 그래. 육카 가면 칠카가고 칠카는 팔카가죠. 육카를 가면 칠카가고 칠카 팔카가고. 아주 조져봅시다 오늘 실패.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진짜 잘 안되는거구나. 야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게. 감스는 작게 가고 글자리 크게 간다. 나도 지금 오늘 300만원 투자한거죠. 300만원 투자해서 갔어요. 그래 그래서 가는거잖아. 그리고 나 아디다스 패키지까지 미리 해놓은거죠. 슈캐를 사놓은거까지 하면 나도. 480만원 투자한거잖아. 물타기 좀 자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셨죠? 네. 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어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좀 삐질 뻔했어요. 감속비라고 하는게 이해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아무튼. 내가 육카가면 대신 육카가면 칠카 부주 가야되요. 오케이. 나랑 칠카 갈게. 육카가면 칠카 부주 가는걸로. 오케이. 자 자 일단은. 6161. 자 이거 본인이 직접 재물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아 뜰거 같은데 이거. 자 자. 누르. 이게 이거 이거 누르면 하면 되는거에요? 자 자 오케이. 222. 222. 232. 넌 날릴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한테 이제. 성공 안 차는거에요.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이거 됐고. 고프 실패. 고프 실패. 고프 실패. 고프 실패. 고프 실패. 아 실패. 강화되면은. 아 근데 이게 정말 안 붙는구나. 아. 이게 6위를 아예 안 붙는다고 생각하냐. 아예. 아예 안 붙다. 아예. 아예. 야 근데 이거 어디 굴리티를 8칼에 갈 때 2위로 이렇게 안 붙는데. 아 6은 거의 확률상 멸망인가 보네 진짜. 아니 6까지는 쉬운데. 아 6까지는 6에서 7가 하는게 힘든거죠? 응. 그렇지 그렇지. 6에 1칼 가는게. 굴리티를 그면은. 8에서 9 갈 때. 마크 마크 붙인거에요? 아 8칼 갈 때? 네. 7호 7호. 7호. 아. 자 2시간은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300만 이상 썼습니다. 저도. 벌써 해봐야 400만이니까. 자 일단 이거하고. 배럭치 않으면서 딱 붙입니다. 뭐야. 나 수완이. 나 있구나. 있는데 샀어. 1렘이잖아요. 1렘이 1렘감 아닌거에요 우리. 아 이거. 레벨 먹이는건데. 아 씨. 2렘하고 수완이 없지. 조롱하가 쓰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롱하가 정신을 못 찾는데. 아 뛰었는데 저. 진짜. 나 쉽게. 이것도 종나 비싸. 900억이야. 900억 연질하려면. 우리가 아까 이거. 300억 연질해서. 240억 나왔잖아. 거의 한. 400억 내려야돼. 진짜.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재결할거에요? 네. 이것도 종나 비싼거에요. 이게. 얘가 개장났게. 그 아스날 같던데. 크루아티 옛날에 98년. 그 특점하네. 종나 개네 전등. 자 갑니다. 자. 이거 띄우면은 일단. 8칼 되는거죠 금칼. 그렇죠 그렇죠. 차이카부터 금칼인가. 네 금칼 금칼. 제발 제발. 자 이거 이거는. 일단은. 이거보다 중요한게. 스텝 좀 빼고. 글라트 탈퇴하고 안 보이게. 안 뜨면은 이게 뭐 뜨나보네요. 네네네. 뭔지. 자 이건 편하게. 이거는 노가리기로. 그 낭만간이면 그 강퇴 안돼요? 제가. 아니 낭만간 안 들어왔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그게 아마 무기인차 습가야 아마. 그거 강퇴하고 하니까 뭐 뜨끈 뜨나보도 있더만요. 자자자자자자.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이거 안보이는데 제가. 자 이거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이거. 이거 가리기 없는거죠? 네네네. 아사일 추측과 가리기? 가리기 없이. 아 이거 가리기 없이. 오케이. 갈게요. 가자! 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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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종나 비싼거에요. 진짜? 야 진짜야? 아니 진짜 비싼거니까. 아니 진짜 비싼거니까. 아니 진짜 비싼거에요. 800억이라니까. 좋은거에요? 아니 우리 아까이가 650억 겨우 벌었잖아요. 내가 원래 100억 갖고 있었고 어 맞아요 원래 100억 갖고 있는 게 540억인데 그걸 400만원에 대했는데 그러면 지금 3배를 띄운 거라니까 1500만원어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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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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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미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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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재물 더 붙여줘요 재물 더 붙여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 근데 돈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와 재물로 탕가가 무정으로 잘 되겠네 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 소왈이 하나 있는 거를 재물로 가고 그 다음에 호베르토칼로스를 재물로 가고 와 쉽게 움직이네 와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이따가 이거 충전식 먹어주나요 충전식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와 이게 뭔데 오늘 정말 신기하다 아니 추천식 해도 되는데 나는 빨리 좀 메이플 들어가는데 아 진짜 메이플 들어가니까 감스트림이 강하게 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와 정말 해선 드네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와 자 자 자 자 자 오오는 하는 게 아니야 오오는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이 피파 너무 모르는구나 오오는 하는 게 아니야 자 자 자 자 좋아 좋아 급하지 않게끔 해요 오케이 지금 와 야 이걸 하나 띄우네 네 자 일단 이거 하나 터치고 이거 하고 그 사네티 터쳐버리고 네 사네티 바로 수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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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아니 급하게 나는 이제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메이플을 네 아 급할까 없어요 진짜 지금 피파만 해도 충전 엄청 나오고 계시는데 메이플 하면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좀 안정적이 갑시다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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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수아레스 재물이 수아레스에요 여기서 이거 편하게 아 이거 사용하지 말까 아 근데 이거 이거 붙어도 레전드인데 얘 일단 이것도 편하지 이것도 노가리기 하겠습니다 이것도 800억이야 그니까 나도 오늘 준비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아셨죠 아 짐짐 되는 건 아닌데 와 이거 이거 얘 갱포스 이것도 800억이라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응카만 써도 좋은 건데 이 응카를 쓰면 더 좋지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휴 이게 지금 불팀 육카된거죠 그렇죠 그렇죠 해당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하 근데 이거 이렇게 해 줬는데 내가 20인성 안 되고 어떡하지 미칠네 진짜 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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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5,000K를 붙여서 괜찮아! 1카가 복구됐어요, 조데스 2카가 복구되나? 3카가 복구됐어요, 조데스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게 큰 그림 제물이야 여기서 수할이 2천억 붙으면 2천억이요? 아.. 오케이 괜찮아, 됐어 뭐가 됐으면 망한거 아니에요? 수할이 스? 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와.. 아이고님 고맙습니다 와.. 아이고님 감사합니다 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원기 선택이요, 제발 야 원기야 제발 제발 원기를 외치면 안 돼요, 피파에서 제발 박정구씨 제발 저 오늘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박정구씨 제가 앞으로 강수님 돈 더 세게 할테니까 제발 이거 붙게 해주십시오 제발 바로 준비해 주실거죠? 오케이 연기도 본인이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연기까지 해줘야돼요 연기입니다 와.. 또 조불페이니 상상시기 고맙습니다 조불페이 다풀페이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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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끔레이가 힙합 아이스크림이 다 됩니다, 리헤드엠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기, 무슨 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단 갑시다. 무슨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내가 나가는데 먼저 보는 그런... 먼저 이해됐죠? 아, 그래. 자, 하나?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나, 나 안 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슈퀘가 붙어서 나는 인근이야, 나는. 아, 붙어? 근데 여기서 이거 붙이면 개 금손? 그래, 나는 이제 넥슨하고 그... 내가 가. 렛츠고.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곡, 내가 볼 때 이 곡만 같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이거는 알아서. 알아서. 연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알아서 보고. 10초 세시고 하시면 돼요. 전 나가 있을게요. 네, 10초 할 거예요. 녹음만이면 같이 올게요. 그렇지, 녹음만. 그렇지. 이거 입고 빨리. 자, 연기하시면 됩니다. 너는 근데 말하지만. 색을 짜시면 연기를 하세요. 악 찌르시든. 그러니까 이거 연기를 반대로 하시든. 진짜 붙었는데 진짜 하시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10초 세고 가세요. 전 나가 있겠습니다. 네. 야, 나... 부를 때가 오는 줄 아세요? 저거? 근데 이게 퍼져야... 괜찮은데? 아니, 이거... 이거 좀 비춰주고 싶어서. 아, 괜찮은데. 오케이. 10, 9, 8, 7, 6, 5, 4, 2, 1, 0, 가자. 아... 뜨거워itters. 장일이 정보이''땅. 자, 잠시만요 형님 아... 뭐 조금만 네? 아이 뭐... 채팅창 꺼주세요 채팅창 채팅창하고 별풍선 장 좀 꺼주세요 별풍선 안 채웠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별풍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일단 앉아있다 내렸어 내렸어 일단 내렸으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렇게만 합시다 대신에 원망한 거 없고 아이템 진짜 우리 다 매입방송 열심히 해주는 걸로 알았죠? 네 그리고 터졌구만 그것보다 만약에 터졌구만 하나만 선택해요 하나만 선택하자 하나만 선택해요 터졌을까 붙었을까 맞추면 벌칙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못 맞추면 코스프레 있죠? 그리고 하는 거 어때요? 아니 뭘 자꾸 어떻게든 고르면 되나 이거 선택 길이에요 선택하니까 맞잖아요 그쵸? 왜 하나만 보면 50대 50이야 아 이거 붙었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래요? 몰라요 나는 어차피 시초년분들이 보면 좋으니까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아니 터졌을 것 같아요 터졌을 것 같다고요? 터졌을 것 같아요? 다시 코스프레 한거야 코스프레 한거야 아니 아니 형 할게 형 할게 형 할게 야 이거야 너 미니꺼야 나 할게 코스프레야 코스프레야 언제 언제 다시 다시 아 진짜 안쳐봐 아 진짜 안쳐봐 시밀까 여러분들 아 나 이제 ㅈ 됐다 이제 뭐 뛰어면 어떡하냐 와 나 진짜 개이득 봤다 진짜 너무 이득 봤는데 이거 나이스 참 아니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금손이 돼버렸지 아 그러니까 자 나이스 와 나 금카드 아니 왜냐하면 자 지금 왜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대박이냐면 이 두 개가 사실 삼천억이에요 삼천억이면 현금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현지를 네 아 세글자 486개장 2천만 원 이상을 해야 돼 2천만 원 그 정도로 해야 돼 왜냐면 요즘 호돈씨도 잘 안 뜨고 있는 실정이라 와 세글자님 우리 486개장 바쁠데 550원 업업업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또 띄고 싶었냐면 왼발잡이잖아 아 희해하단 말이야 아 이거 아까 서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지금 맞아요 확실해요? 이거 서버 하나 이건 서버 두 개 근데 이걸 내가 또 구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딱 필요한거다 진짜 고스프레야 당첨 인정하시죠 우리 감수팬분들 아 인정합니다 진짜 와 국가가격보자고 잠시만요 와 7800억 와 나 근데 이거 나 터질줄 알고 어떻게 내가 방영해야 되나 이 생각했거든요 아 약간 좀 심리 잘한거 같아요 아 진짜 신의 손이야 진짜로 와 이거 업시키고 스탯 한번 보자고 궁금해하시는데 스탯보자는데 스탯이 뭐에요 레벨을 먹이고 와 대박 와 이거를 자 고맙습니다 우리 갓풀페이와 우리 사장님 아 나 이러다 나 못 뛰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나를 주면 절대 안주는데 시스템상 그러니까 야 진짜 약간 오늘 와 오늘 진짜 대박이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좋은건데 진짜 와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니 그리고 용기를 너무 수준급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아까 이렇게 했을때 터졌네 이렇게 딱 했을때 아니 잠깐만 그 아니 다시한번 이렇게 안 아니 어떻게 뭐 연기하고 배운줄 없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뭔가 아니 좀 아 좀 분명히 걸려야되는데 그런식을 안했으면 분명히 강하겠다고 약간 주작한거 아니죠 응 대신 주작한거 아니죠 와 아니 진짜로 자 일단 스탯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어우 연기를 너무 잘해버리네 진짜로 자 자 레츠고 레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거 이거 더 중요한거죠 요거 솔직히 이정도 붙였으면 강한 스태프 하나 붙여줘야되는게 맞지않으니깐 원래 다른게 있으면 상부상조 그런 느낌 있어야 되죠 스태프 넣어야되는데 스태프 네 스태프 자 아니 캠빌 0이 만해도 6조 찍겠는데 아니 5조 6천이야 아까 5조 3천억 아니었어요 3천억이 올랐어요 3천억이 와 와 많이 오른거에요 여러분들 와 이거 미친놈인데 너무 스태프 너무 미친놈인데 이게 수비 스태프라고 필요없는거고 엄청 올랐대 와 나이스 샷 아 됐다 됐다 아우 나 왼발도 윙허가 없었는데 와 와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부담감을 심어줬거든요 이제 강한 스태프 부담감 개오진다고 아 나 부담감 너무 심한데 아 나 무조건 붙여야되는데 하 아 진짜 아 이제 부담감이 변했죠 와 나 진짜 너무 기분좋다 진짜 와 아 자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사네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 아 간단하고 이건 진짜 간단하게 가되 큰걸 줘줘야됩니다 굴리 때 큰거 어떻게 붙였습니까 제물을 1500억대 차례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강화의 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아 철구님이 하실때는 제물을 1500억대 바치셨구나 왜냐면 엄청 큰거 아닌가 그러니까 엄청 큰거 근데 이번에도 우리 제물을 존나 큰거 바쳤잖아 이번에도 자자자자자자 자 일단 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